얘가 지금 폭탄이니까 맞지 않고 여기 가는 도중에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 안되고 그냥 먼저 참호 안으로 들어간 내려놓겠습니다 아! 졌다! 폭탄이 먼저 들어갔어 흑끄기 2차장 4차장 5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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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장 5차장 9차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색깔 칠하지 않는 게 먼저 내려가야지 참호 속에 숨는 거죠? 얘가 지금 부탄이니까 맞지 않고 여기 가는 도중에 한 번이라도 그리치면 안 되고 그냥... 그냥 먼저 참호 안으로 들어간... 아! 됐다! 폭탄이 먼저 들어갔어. 폭탄이 먼저 들어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즘은 빛이 먼저 들어갔어. 가고있어 카멜이 가고있어 아까끼도 두명해 나만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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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연설